1스푼 1스푼 정도 이렇게 조물조물 1스푼 제가 원래 오늘 이걸 하려고 했거든요 아 질경이요? 네 질경 길가에 아무데나 자란다고 잘 자라서 질기게 자란다고 해서 생명력이 그래서 질경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잘 이렇게 끊으면 여기 이렇게 실오라기 같은게 나와요 얘가 섬유질인데 그거를 잘 까가지고 묶어가지고 재기를 차셨대요 이걸로 질경이요 시골 예전 할머니들은 재기차기 놀이도 했는데 이게 여성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나물이거든요 질경이가 이름대로 질경이 안 끊어져요 질경이가 이름대로 질개살이 안 끊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실 같은 이런 이런게 나오는거에요 이게 섬유질 이제 이런걸 많이 해서 이렇게 여러개를 묶어서 이렇게 묶으면 이 밑에가 재기가 된대요 한 열개쯤 묶으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둘둘둘 묶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둘둘 묶어서 열개쯤 묶어서요 이거를 재기를 찼대요 근데 이 섬유질이 이렇게 변비에도 좋고 여성들한테 좋으니까 소금을 이렇게 이만큼 집어넣고 약간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 날 정도로 약간 뚜빡같아요 식감이 특이하고 얘네들은 좀 삶는다 그런 느낌으로 3분 5분 요정도를 삶아야돼요 3분 5분 요정도를 삶아야돼요 1분 5분 요정도를 삶아야돼요 2분 5분 요정도를 삶아야돼요 3분 2분 요정도를 삶아야돼요 여기가 약간 질기지 않고 괜찮아요 장아찌를 해서 드셔도 맛있대요 얘도 식감이 또 특이해서 근데 오늘은 된장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나물답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보는데 한등분 정도로 얘도 잘릴게요 고명 같은 거를 얹지 않아요 원래 근데 얘는 혹시 또 심심하니까 집에 있는 이렇게 파나 썰어서요 되게 짙은 초록색이니까 좀 흰 부분으로 색깔을 좀 달리해서 좀 더 더 예쁘게 이렇게 다진 마늘 된장을 이것도 한스푼 정도 이렇게 매실 아 매실액 네 매실액을 조금 이것도 이만큼 보통 나물엔 들기름이 더 어울려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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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조물 조물조물 요렇게 요게 좀 잘 뭉개지지 않는 나물은 빡빡 문질러서 붙여주시면 더 간이 잘 되고 맛있어요 아 평소에 빡빡 네 살살 겉절이처럼 요렇게 요렇게 주물러야 되는 나물도 있구요 그런건 숨이 바로 죽는거 근데 얘는 숨이 죽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들러붙기만 하거든요 그거를 골고루 하려면 주물주물 세게 이렇게 하면 간을 잘 배요 저도 맛을 보면 얘는 조금 더 이제 꼭꼭 씹어야 되긴 하지만 질기다 이게 아니라 씹는 맛이 있는 흙 음 음 음 너무 행복 같아요 응 너무 행복해요 와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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